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남북이상가족 상봉 등 굳게 가짐입니다. 고향시가 평화비전을 제시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남북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평양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울 수 있습니다. 고향시에서 출범한 초당적이고 초교파적인 고향평화누리를 비롯한 시민단과 동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중재 해결 의지를 표명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2의 6.15 시대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진정성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그 무엇보다도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준비도시로서의 2020 고향평화통일특별시 선언을 준비하고자 고향평화누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용해서 보다 구체적인 마스터플레이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통일한국의 실질적인 준비를 차분히 해나가겠습니다. 고향시는 평화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고향시 산하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중앙정부와 협의 속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경청해가면서 좋은 평화통일의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세미나는 양영식 전통일부 차관님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양영식 위원입니다. 학계와 사계의 최고 전문가 통일북한문제 전문가인 여섯 분의 전문가에게 학술용역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책임자가 우리 진의관 박사님이십니다. 인재대학의 통일학연구소 소장님이시고 한 여덟 분 정도를 같이 모시고 오늘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진의관 박사님 한 15분 이내로 압축해서 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목적에 대해서는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고향시는 접경도시다라는 측면 고향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오히려 중앙정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까지도 의견을 강하게 제시해야 되겠죠. 끝으로 로드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기 대응 방식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선 내부 역량 강화 차원에서 평화시민의식 재고 사업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해본 결과 고향시의 상징인 평화, 그 다음에 꽃 꽃이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남북 간의 화해 협력 사업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공감대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실제 남북의 경협과 협력이 되기 시작하면 경의선 측은 몰라보게 발전할 거고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향시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향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북의 분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찾고 그리고 통일을 찾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과의 신뢰를 원하지 않는 시민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는 일단 경제적인 교류가 아마 가장 현실적이거나 가장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처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시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교류 협력 사업 또한 6.15 공동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신에 입각해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원론적이고 원칙적이겠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현 교수님 그리고 통일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신 전현준 박사님 두 분의 보충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그런 깨어있는 통일의식과 우리 고향 시민들의 깨어있는 통일에 대한 열망 이것이 합쳐진다고 한다면 무엇인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6.15 11주년을 맞이하고 남북관계가 대단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특별시 선언이 나온다 할지 또는 남북교류 방안 연구가 보고가 된다 할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6.15 11주년을 맞이하고 남북관계가 대단히 어려운